우리 이쁜이 우리 이쁜이 진짜 큰일 났어 인터넷이 안 돼 인터넷 기사님한테 전화했어 핸드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 마이파이 안 돼도 편집할 수 있어 어떡해? 편집할 수 있어? 그래 역시 2시 진짜로? 헐 나 진짜 장난 보다 한 종일도 할 수 있겠어 진짜 2시들 미쳤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빛이 정말 잘 들죠? 제가 커튼을 사긴 했는데 너무 밝은 색깔을 사가지고 전혀 빛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커튼 두 개예요 이렇게 속커튼 하나 겉에 있는 커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뭐야? 너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 좀 커튼 하나 커튼 하나 나 나 진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세탁기 소리인 줄 알았잖아 세탁기 소리인 줄 알았잖아 커튼 때문에 아침마다 눈이 너무 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원래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해만 뜨면 눈이 그냥 떠져요 아 눈부셔 이렇게 떠져가지고 오늘은 꼭 사와서 달 거예요 기름을 넣고 기름을 넣고 지연씨 네 냉장고에 보면은 베이컨이 있어요 그거 좀 꺼내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 배가 얼마나 볶으시죠? 많이요 진짜요? 네 고기반 야채반 안돼요 아직 안 뜰어요 아 망했어 아 아 그래도 한비요리사님께서 열면 어떡해 죄송해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맞아요 이 물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아니 힘들면 어떡해 요리실에 망했어 진짜 아 나 못해 어떡해 망했어 많이 화가 나셨나봐요 한비씨 한비씨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한비씨 이게 뭐야 이게 한비씨 아까 웃는 거 다 찍혔어요 다시는 그러지마 네네네 진짜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참고서 유리하게 된 거니까 네네 알았죠? 네네 그래도 한번 노력해볼게요 네네 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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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요리하면서 중간중간 치워줘야돼요 맛있겠다 그치? 양조절 되게 잘한다 언니 나는 배고플 때 양조절을 진짜 못하거든 안돼 안돼 그럼 바로 음식물 쓰레기랑 사자 아니에요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아하 나 이런 메밀면 집에서 처음 삶아도 빨리енно 벗겨주구요 이쪽에 그릇이 오메 탔어 어? 어머 어디에 탄거야? 여기에 이거 한번 싹 닿았다고? 응. 여기 눌렀어. 이게 옷이야? 응. 색깔이 다른데? 아니야, 옷이 탔어. 이거봐. 어머, 인덕션 진짜 위험하다. 이게 무슨 일이야? 요리할 때 나풀나풀 거리는 소재의 옷을 내가 분명히 이걸 잡고 있었는데 다 풀려져가지고 어머, 어떡해? 티 안 나는데. 아, 근데 살짝 크네. 어, 이게 무슨 일이야? 나 이제 이거 못 입어? 아니, 입어도 돼. 누가 여기 빵꾸 뚫려서 하면 그때 입지마. 그럼 티 난다는 거니까. 안녕. 도지에 마이너스는 없어요. 아, 이거 진짜 달다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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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i 화사 believe in herhmm . 아, 이치어. 으음. 느낌이. 아이템이야. Cho번. 으음. 호ɪ. 몽몽뛰임 Io. 아 outfit를 왜 이렇게 신 nerve. 초고루, 새우, 새우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야겠다 뜨거워 맛있어 왜 바삭바삭한가 했더니 그릴에 면이 바삭바삭하게 익었어 내가 너가 말한 거 먹었어 근데 맛있어 맛있지 않더라 근데 먹어야겠다 살짝 들어가는 게 맛있어 맛있어 내가 여기다가 새우랑 베이컨 베이컨 넣었잖아 잘 넣을 거 같아 완전 나도 잘 때 키 다 먹었어 그래서 잘 먹었어 키 먹었다가 배부른 건 많이 안돼 이거랑 같이 먹었고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아깝다 나도 그냥 먹었으면 좋겠어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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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